사랑하는 Moi MTR 사랑하는 Moi 제 Lehman을 stos thisU.cie 움빨캐스트! 꿀보 게임입니다! 역시 흑잘어 아홉 개 잔 중 일곱 잔은 시원한 음료수가 두 잔은 보기만 해도 셔서 신나오는 홍초가 격해지고만 물이 있는데요 그러면 왼쪽부터 마셔볼까요? 네, 마셔볼게요 저희가 다 마셔야지, 원샷 원샷, 원샷 어디에 부... 불... 아니야, 괜찮은 것 같은데? 응 흑잘한 것 같은데? 라완아 오 다음 희해, 다음 희해 희희인가? 열심히 맞지? 희희 싱그래로 는데? 아... 일단 윌력 후보 아, 근데 진짜 저렇게 못 맞을텐데 왜요? 웃어 아니, 얘가 아니라 그냥 웃겨서 웃는 거야 오, 오 끝 색깔 아닌 것 같아 어, 잘 먹으신 것 같아 맛있는 거 너무 예쁜데요? 광고 들어오겠다 이거 맛있다 나 전혀 모르겠는데? 하우티 언니는 저기 한약이 들어있어도 참을 것 같아요 처음 봤다 개념을 잘해서 언니 언니는 아니다 언니는 신고를 진짜 못 먹어요 언니는 알았지? 물 막는 거야 오케이, 이제 알았지 언니, 언니 지금 연기하는 것 같아 채연 언니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도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아 다 맛있다고 할 것 같아 뭉쳐도 맛있다고 할걸? 빠르다 음 실연 언니 조금 남들보다 무거웠다고? 많이 무거워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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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빨개 눈물,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왜 빨개져? 울어요? 아니요 울지 마요 잡아야 돼요 참아요, 하느니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빨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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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라 냄새는 안 돼 맞네, 맞네 죄송합니다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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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얼굴이 빨개 제가 마셔볼게요 네 예수 아닌 것 같아 잘 마셔 근데 쟤는 연기 잘할 수도 있어 아, 맛있게 훔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받지 마 야, 받지 마 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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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맛있는데요? 잘 먹었어 응 어, 빨리 먹었어 어, 빨리 먹었어 저, 저거 원래 빨리 먹었어 원래 빨래 복수 멤버 누군지 찾아볼까? 내가 봤을 때 일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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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맛있었어요 아하하하하 이게 다가워요 잘 먹었는데 눈에 눈에는 눈에 눈이 보이는데 언니가 처음에 진짜 잘했어 그게 아니라 이때가.. 팀보여요 섀도랑 다연이 시현아님이 여러분들 사 cały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사이즈맨이 먹는 거 같아 어떡해 라면이랑 마시멜로 라면이랑 마시멜로, 피자, 치킨 4개 중에 하나인가요? 모두 준비 4개 라면이랑 마시멜로 투표를 하자 라면 하나 둘 셋 라면 라면은 다 걱정이고 마시멜로 하나 둘 셋 마시멜로 다 먹었으니까 디저트가 필요할 거 같아서 고기가 매콤해지니까 오늘은 마시멜로라면?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시멜로 아돌라 사전투표에서 저희 팬분들이 마시멜로를 꼭 먹어달라고 투표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쟁의 홍보를 밀어내고 1위원 마시멜로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 잘 끓는 사람 고깃집 알바 키로 언니 야하 그럼 내가 보조로 도와줄게 좋아요 리더랑 브리더 좋아 좋아 진짜 맛있어 보여 이준 언니 뭔가 좀 다른데? 뭔가 달라? 나 지금 뭔가 뭔가 싫어 언니 조금 다 잘하고 있어요 언니 나 좀 불안해 고깃집 알바 경험 실어 언니 했잖아요 네 고깃집 알바 힘들어요 먹고 싶어서 아 먹고 싶어서 힘들어? 네 그어주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실어 언니 응 구운 거 먹어봐요 어? 내가 먼저 고기와 사람 과정들 어? 맛있어요? 응 맛있습니다 들어가셨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오케이 고기 왔어요 오 오 오 뭐야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와요 우와 신기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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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글러요 오 오 맛있는 거 먹여 주는 아돌라 여행사 최고 최고 네일에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오 저희 이제 배도 부는데 소화 시킬껏 게임하러 다시 가볼까요? 자 엘 레츠고 렛츠고! 총 집합 퀘스트 첫 번째, 노래 1초 듣고 마치기 게임 노래 혹은 춤까지 춰야 성공 춤까지? 오케이, 춤! 댄스곡인가 보네? 뭐 아닐 수도 있죠, 인연인데 춤이 왜 이렇게 춰야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인연은 잘할 거 같아? 하나 둘 핵심진이 알죠? 팀 언니랑 같이 하고 싶다 잘해요, 뭐든 맞아, 그래서 자, 우리 한 번 공개할까요? 하나, 둘,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둘 둘이 붙으면 사기예요 저 사기 팀에 들어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둘 여러분 팀별로 이름 하나씩, 팀명 하나씩 전해볼까요? 네 네 사기죠 어벤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캣틀 러블리 캣틀 러블리 캣틀 러블리 캣틀 러블리 캣틀 러블리 러블리입니다 캣틀 1팀 못해본 팀 1팀 하고 싶다 다 히예 저희는 다 히예 다 히예 다 히예 귀엽다고 말해 귀엽다고 말해줘 괜찮은데 저희는 히예 아닙니다 저희는 다 히예 입니다 다 히예 다 히예 둘, 셋 캣틀 아이, 캣틀 마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캣틀 러블리 러블리입니다 우와 러블리하다 저희는 캣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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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 말해 캣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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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고 캣틀 가면 안 되는데 캣틀 캣틀 어렵다 조금 잘할 것 같아 어 너 좀 잘해 다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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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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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살짝 설렜어 오 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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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렜어 우와 와 마이걸 오 마이걸 오 마이걸 아 맞춰 수 있었는데 좋아, 시장이 좋아 시장이 좋아 시장이 좋아 네 네 네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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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선배님의 암낮풀 아 춤 기대할게요 저희가 보이시면 안 될까 오오 오 아 아 아 아 오 오 1. 가슴 아! 이거 맞잖아 1. 가슴 1. 가슴 1. 가슴 다해 2. 가슴 3. 가슴 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백두어 4. 가슴 3. 가슴 4. 가슴 나 이거 못까? 웃음이... 웃음이... 여기 못 찾았어요 다이센트위드 멤버 나왔거든요 자! 너무 유리하다 너무 유명하다 널? 저희가 맞추는데? 자 여러분 여기 여기 노래 혹은 춤 오케이 이제 좀 노래로 가자 노래로 노래로 고고하겠습니다 백조아 동맹! 동맹! 러블리! 러블리! 아예즈마 선배님의 캐릭터 어떡해! 얘 춤이 맞췄네 러블리! 발매! 앗, 어떡해! 마사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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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앤! 가히엘, 가히엘! 에스파 선배님의 사비지 러브 가히엘! 오! 진짜 진짜 많아 다행이다. 러브 가히엘! 어 그 셀러브 셀레브리티 정답 어떡해 You are so lovel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에 왼손을 또 흐린 별 하나 가사를 어떻게 외우지? You are so lovely 인정 인정 잘한다 분발해야 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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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행이다! 유니 쟤베 롸타웨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잊지 선배님의 달라 달라 마우리 오오오 어떡해 예쁘게 말아준 매력은 없는 아이들만한 차가운 나의 차가운 나를 잘해 나를 잘해 나를 잘해 나를 잘해 나를 잘해 오오오 10배 이거 20 하하하하 마우리 좀 봐 마우리 좀 봐 마우리 좀 봐 마우리 좀 봐 다이어 시애 선배님의 스파이싱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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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하하 진짜 누린 거 봐 맞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손이, 손이 안 돼. 안 올라가. 5점 걸고 막판 뒤집기 한 판. 네? 5점, 5점? 이런 데가 맞으면 헤어지면 운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할 수 없어요? 해요. 불리하긴 하지만 뭐 다들 가방 쓰면 헤어져. 일단, 일단. 1, 2, 1... 3 2, 3... 2, 3... 1, 2, 1... 1, 2, 1... 2,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